경주 불국사 농협 직원이 거액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경주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80대 할아버지가 경주 불국사 농협 창구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현금 7천만 원을 현찰로 출금하려는 걸 농협 직원이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습니다. 경찰 조사 결과 피해 할아버지는 신용카드 부정 사용 신고가 접수됐다며 통장에 든 돈을 모두 인출해 지정 계좌로 입금하라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은행을 찾았다며 경찰은 신고자 김혜숙 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.